그리고 뭐야 여기다 와드 왜 박은거야 누가 박았어. 아이 미친 내가 와드 썼어 아 개빡치네 아이고 화면 내리다가 와 삼거리 와딩 미쳤네 와 이거 와딩 이거 신의 한 수다 이거 나중에 이걸로 타빙칠 말한다 야 내가 그래도 실버한테 지겠냐 설마 죽을라고 저거 형님 그때 지셨잖아요 자 이제 5초 뒤에 죽입니다 안 돼 아아악 니들 아아악 저는 노틸러스 이제 숙련도 0점인 엄청 순수한 상태에요 순수한 사람도 이 노틸러스를 하면 이길 수 있다를 보여드릴게요 기억하겠습니다 아버님 정글님 정글님 정글님이 정글님 자 굉장히 이득이에요 지금 아 이득 왜 이득이냐 상대방의 방신을 만들어줬잖아 지금 자 헥카림이 온다 했어 아 미친 쟤는 왜 왜 미드 가는거지 이리 와 달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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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려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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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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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세상 끝까지 이거 언제 올거야 너 내일 와 내일 오지마 오지마 이 미치에 헥카림 한 번을 아마 미친 라인 이렇게 땡겨놨는데 아니 부르세요 정글 하는게 뭐야 미친 그 약간 정글의 도움을 바라려고 하지 마세요 본인의 힘으로 스스로 스스로 나 라인을 땡기면 와야죠 저 밀면 몰라도 그 라인을 한 번 밀어보는건 어때요 얘들 밀면 올 수도 있어 어 밀면 올 수도 있어 우지를 지금 저기서 뭐해 불용을 먹어? 다 줘 이거 빨리 뿅 어 먹어 이런거 자 여기 위에 투어 올거거든 잡았어 아 올 줄 알았지 아 근데 그 탑카면 잡을 수 있는거 맞죠 그치 저 탑 굉장히 오래걸리거든요 보이시죠 뚜벅뚜벅 보이시죠 뚜벅뚜벅 뚜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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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나 피시고 터져야돼 뚜벅 아 잠깐만요 끝이에요? 어 싸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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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잡지 어 가 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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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빼 싸우라면서요 싸워 싸워 오케이 싸우지마 싸우지마 아 아깝다 힐각이 보였는데 힐각이 보였는데 아 이게 좀 아깝네 어디 보였죠 이거 페이크도 못볼거 같은데요 알리 알리가 몸바 알리가 몸바하고 알리가 몸바 아니 안돼 미친놈아 어 잡긴 잡겠다 아니 타워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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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었다고 아니 헥가림이 타워에 찍었다고 푸흐흐흐흐흫 흐흐흐흐흐흐흐흐흨 맙타 웨헤헥 에헤헤 알루루루루루루루루루 나이스 뭐야 OK 좋았어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호 호 고맞다 오고 주신아가 넥코미아 저렇게 rikt기가 어디서 나타났지 어디서 나타났지 나이스야 올배내려가요 어 제트있네요 살려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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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흰 일로 넘기지마 안돼! 키를 먹었어요 아 뭐야 이거 아 이 게임 재미없잖아 이러면 들어간 데이터 이쪽으로 시작하겠습니다